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천녀유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천녀유혼은 1987년 개봉한 홍콩의 로맨틱 코미디 호러 영화로 제작자는 서극이며, 영화감독은 정소동, 주연은 장국영, 왕조연, 우마이다. 이 영화는 청나라 때 사람인 포송령이 쓴 요제지이중 섭소천을 원작으로 한 영화이다. 이 영화의 소재인 요제지이중 섭소천은 이 영화로 영화화되기 이전 영화감독 이한상에 의하여 1960년 이미 영화화된 적이 있다. 때는 혼란한 중국의 한 시절, 주인공 영체신 은수금원으로 수금을 위하여 곽북현에 가는 길이다. 도중에 길가에서 검객 하후연과 도적대의 싸움을 마주치고, 하후연이 도적대를 일망타진한 후 같이 비를 피한다. 이후 곽북현에 도착하였으나, 폭우로 인하여 북글씨로 쓴 수금장부는 모두 젖어서 지워진 상태였다. 수금을 하지 못한 영체신은 밤을 지낼 곳을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사람들이 영체신에게 알려준 곳은 난약사라는 사찰이었는데, 귀신이 출몰하여 곽북현 사람이라면 누구나 꺼리는 곳이었다. 그러나 영체신은 거리낌 없이 난약사로 향한다. 난약사로 가는 길에서 하후연이 다시 나타나 라이벌인 연적학와 싸움을 벌이고, 영체신은 둘을 억지로 화해시킨다. 하후연은 이후 간가에서 부상을 치료하다가, 어떤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 그녀를 겁탈하려 들다가 돌연 나타난 나무줄기에 양기를 다 빨려 미라처럼 되어버린다. 한편 영체신은 난약사에서 잠자리를 펴다가, 멀리서 들린 탕끔소리에 이끌려간 곳에서 여인과 만난다. 여인의 이름은 섭소천으로 영체신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한다. 그러나 섭소천은 그의 순박한 성질을 확인하고 그를 쫓아낸다. 다음날 영체신은 섭소천이 귀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원래 관리의 딸이었지만, 죽은 후 백년 묵은 나무요괴의 영향력으로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서 할 수 없이 나무요괴의 명령을 받고 있었다. 나무요괴는 섭소천으로 하여금 남자를 꾀게 한 뒤 양기를 빨아먹고 있었으며 사흘 뒤에 지옥의 흑산노요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고 있었다. 영체신이 섭소천을 다시 찾아갔을 때 섭소천의 동생 소천과 나무요괴가 들이닥치자 섭소천은 영체신을 욕조에 숨겨준다. 나무요괴는 영체신을 놓친 섭소천을 다그친다. 그날 밤, 연적하가 소청을 죽인다. 이를 본 영체신은 다음 날, 연적하를 당시 수배 중이었던 살인범으로 오해하고 마을 관하에 연적하를 고발한다. 그러나 그는 살인범이 아니라 강호를 등진도사로 나무요괴를 퇴치하려고 나냑사에 머무르는 것이었다. 이후 연적하는 나무요괴의 미끼로 쓰겠다며 영체신을 다시 나냑사로 보낸다. 나냑사에서 섭소천과 또 한 번 만난 영체신은 그녀와 운우지정을 나누지만 섭소천은 흑산노요에게 시집을 갈 자신의 운명 때문에 영체신을 거절한다. 섭소천은 고향인 곽북현의 유고를 묻으면 환생할 수 있었고 영체신은 그녀를 돕기로 마음먹는다. 영체신은 연적하에게 돌아갔을 때 나무요괴가 습격을 해왔고 연적하는 나무요괴를 잠재우는데 성공한다. 영체신은 연적하에게 그녀의 유고를 묻는 것을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연적하는 연민을 못 이겨 수락한다. 두 사람은 곽북현으로 가려고 하지만 요괴들의 공작으로 나냑사 숲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할 수 없이 근처 여인숙에 묻게 되는데 그날 밤 섭소천과 영체신은 제외하지만 그만 섭소천이 신부를 찾으러 온 흑산노요에게 지옥으로 납치되고 만다. 영체신은 연적하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간다. 연적하가 흑산노요의 군사들과 싸우는 사이 영체신은 섭소천을 풀어주지만 연적하가 힘에 붙여 흑산노요에게 붙잡히면서 위기에 빠진다. 영체신과 연적하는 혼을 빼앗길 뻔하지만 영체신이 지니고 있던 금간경이 흑산대왕을 약화시키고 그 틈에 검을 꽂아 흑산노요를 죽인다. 세 사람은 간신히 이승으로 돌아오지만 이미 날이 밝아 섭소천은 영체신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일행은 섭소천을 곽북현에 묻어 환생을 빌어주고 길을 떠난다. 예고편 음악노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